오늘도 미션 시간이 돌아왔다 다들 퀴즈가 어렵진 않았니? 샤이닝 스타를 열심히 본 학생들이라면 분명 모두 정답을 맞췄을 겁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 지난 미션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마카롱 달콤하고 예쁜 색상의 디저트지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시마린 스타 코디 청량한 매력이 있는 의상이지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나라가 미션 무대에서 샤이닝 스타 노래를 불러주는 것 미션 탈락을 무릅쓰고 루에리의 소원을 들어주다니 못 말리는군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 미션 들어갑니다 첫 번째 퀴즈 샤이닝 스타 스쿨의 한정판 아이돌 팀을 만들어라 미션의 우승 상품은? 두 번째 퀴즈 샤이닝 스타 스쿨 요령 소동의 정체는 사실 누구였을까? 마지막 퀴즈다 진이 정해준 나라, 씨앗, 송이가 만든 아이돌 팀의 팀명은 무엇일까? 오늘도 흥미진진한 퀴즈가 가득 답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난화를 다시 보고 와도 좋다 그럼 다음 퀴즈로 돌아올 때까지 다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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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닝 스타 스쿨의 한정판 샤이닝 스타 스쿨의 한정판 샤이닝 스타 스쿨의 한정판 샤이닝 스타 스쿨의 한정판